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지금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상담이요? 저희 댄스아웃인데 댄스 배우시러 오세요. 어떤 반을 수강하시려고 찾아왔어요? 입시반이요. 연세가 어떻게? 41살이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되는구나. 제 와이프가 춤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혹시 키즈 댄스 가능할까요? 키즈 댄스요? 네. 와이프분 몇 살? 40인데 괜찮아요? 키즈 댄스? 40이요? 네. 가능합니다. 제 아이가 전문반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이는 몇 살? 4살이요. 4살이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춤을 배우고 싶어 하세요. 저희 아버님도 혹시 수업 가능하실지 어떤 댄스를 추려고 해요? 걸릿이요. 걸릿이요? 됩니다. 콜라도 돼요? 그러면 파스타도 돼요? 됩니다. 치킨 카르보나 같네요? 됩니다. 불고기 주먹밥? 됩니다. 주차돼요? 됩니다. 유모차도 돼요? 됩니다. 삼각김밥? 됩니다. 냉장고도 주실 수 있으세요? 됩니다. 학원도 주세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원도 좀 했네. 미친 놈이네. 맞춤형 댄스아곤. 버저비터 댄스아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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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